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보미 선생님이에요. 오늘 보미 선생님이랑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을 건데요.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영어도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의 책의 제목은 The Fence. 한국말로 이게 무슨 뜻이죠? 맞았어요. 울타리.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봐요. Let's go! 와, 아주 귀여운 스컹크가 보이네요. 그쵸? 자, 한국말로도 정말 비슷한 말인데요. 영어로는 The Skunk. 스컹크. 맞죠? The Skunk went under the fence. 자, 이게 무슨 뜻이죠? Went under. 자, 스컹크가 갔어요. The Skunk went. 근데 어떻게 갔어요? Under. 아래로. 근데 뭐 아래로? The fence. 아까 얘기했죠? 울타리. 자, 스컹크가 울타리 아래로 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와, 뭐예요? 사슴인 것 같은데. 그쵸? 자, 사슴이 영어로는 뭔지 한번 읽어봐요. The deer went over the fence. 자, 여기서 사슴이 영어로 뭐예요? 알아맞출 사람. 맞았어요. The deer. 맞아요. Deer. Deer이 사슴이에요. 자, 사슴은 울타리를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The deer went over the fence. 자, 선생님이 힌트 줬는데요. The deer went over. 무슨 뜻이죠? 맞아요. 자, 사슴은 울타리 위로 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위로 over the fence.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엔 무슨 동물일까요? Oh, look at that. What is that?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봐요. The fox went under the fence. 자, 여기서 나오는 동물의 이름은 The fox. fox가 한국말로 뭘까요? 여우. 맞았어요. 여우. 자, 여우는 울타리를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음, 여기 보니까 아까 스컨크랑 참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로 fox도 똑같이. 아까는 The skunk went under the fence. 이번에는 여우가 지나가니까 The fox went under the fence. 자, 여기 울타리가 있으면은 Under.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우는 어떻게 갔어요? 울타리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참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무슨 동물이에요? 읽어볼까요? The rabbit went over the fence. 자, 뭘 타고 가는데요? 이렇게 뽀잉, 뽀잉, 뽀잉 하는 걸로 타고 가는데 점프를 아주 크게, 하얘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rabbit went over the fence. 자, 여기서 The rabbit. 뭘까요? 토끼. 토끼. 토끼 맞았어요. 토끼. 오케이. 라베트는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아까 사슴이랑 정말로 비슷하게 갔죠? The rabbit. 따라해보세요. The rabbit. went over the fence. 잘했어요. 자, 토끼는 울타리 위로 이렇게 지나갔대요. All right.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무슨 친구지? 다람쥐 같은데요. 그쵸? 다람쥐가 차를 타고 있어요. 그쵸? 자, 다람쥐가 영어로 뭔지 한번 봐요. The squirrel went under the fence. The squirrel went under the fence. 자, 여기서 다람쥐가 영어로 뭐죠? 선생님이 읽었는데. 알아맞혀보세요. 맞아요. 들린 것 같아요. Squirrel. 잘했어요. The squirrel went under the fence. 자, 여기 아까 두 번이나 벌써 들었던 문장이에요. 그쵸? 자, 다람쥐는 어떻게 지나갔어요? 울타리 밑으로. 울타리 아래로 지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뭐 타고 갔어요? Car. Car. A little red car. 아주 작은 빨간 자동차네요. A little red car. The squirrel was riding a little red car. 너무 귀여워요. 자, 다음 동물은. 다음 동물도 정말 귀여운 동물이네요. 자, 빨리 한번 읽어봐요. The mouse went over the fence. 자, the mouse는 뭘까요? 너무 귀여워요. 생쥐죠? 맞았어요. 생쥐. The mouse went over the fence. 자, 생쥐는 울타리 위로. 위로 갔어요. 지나갔어요. 그쵸? 근데 정말로 특이하게 지나갔네요. 뭘 타고 있어요? Hot air balloon. Hot air balloon 타고 가네요. 정말로 너무 귀여워요. 다음엔 무슨 동물일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 안돼. 오, 안돼. 오, 안돼. 이런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음, 아주 커다란 동물이 있는데 빨리 한번 읽어봐요. 여기는 곰이죠 와 아주 큰 곰인데요 곰이 어떻게 갔어요? 울타리 위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곰이 울타리를 그냥 통과해서 갔대요 왜 오우 너 할까요? 통과해서 가면 울타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졌죠 정말 너무 웃기네요 그쵸? 오케이 텐스토리 친구들 어땠어요? 정말 재미있는 동화책이었죠? 우리 보미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재미있는 영어도 아주 많이 배웠는데요 동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요? 울타리를 어떻게 지나가는 법 Over the fence Under the fence Through the fence Right? Through the fence 해가지고 곰은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를 부숴버렸어요 그쵸? Oh no 아주 재미있었는데 어땠어요? I hope you had fun 오케이 Till next time Bye Bye